철로 건너기 회전 동작 철로 건너기 회전 동작이 되겠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철로를 건너서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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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철로 건너기 회전의 응용 동작입니다. 이번에는 송 동작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을 남성의 목 뒤로 이렇게 감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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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동작 클로즈 동작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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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